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호잉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연말에 어울릴만한 슈즈 추천 DM이 많이 오더라고요 데이트 갈라고 어디 갈라고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꼭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연말에는 모임들 많잖아 그럴 때 있으면 나를 좀 든든하게 지켜줄 슈즈 가성비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기본 30% 할인인데 불프 하루 추가를 노리면 현명한 소비할 수 있으니까 영상마다 날짜 남겨놓을게 제품마다 일정이 달라 자 그러면 제가 휘뚜루해온 FW 추천 슈즈들 보러 가실까요? 호! 스토커즈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총 6가지로 각자 스타일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스웨이드 부츠를 더비한 더비 부츠들은 동일한 가죽과 인솔을 사용했고 소프트 레더를 사용하여 엄청 빳빳하기보단 적당히 탄탄하고 부드러워서 신고 벗기 힘들지 않아요 은은한 광택감에 매트한 편 안쪽에는 반깔의 형식으로 마감 처리를 해줘서 착화감도 편하게끔 신경 쓴 제품들입니다 우선 더비를 먼저 비교해드릴게요 디자인적으로 미세한 차이들이지만 평소 입으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추천하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볼드 쉐입 미니멀 더비 슈즈입니다 앞 코가 적당히 볼드하면서 너무 둥그스름하지 않은 쉐입감으로 깔끔 담백한 스타일의 더비 슈즈예요 아웃솔에는 러버서를 사용해서 내구성 챙겨주고 뒤쪽에도 미끄럼 방지 패드 보강으로 든든하다 4.39%로 키높이 효과 아... 그렇게 신으면 170 넘습니다 심지어 특가 기간 5만 원대까지 떨어지니까 놓치지 말아요 기분 더비 슈즈 없으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에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코디에도 잘 어울리고 이런 슬랙스 말고 깔끔한 데님과 함께 매치해서 캐주얼한 남친룩으로도 연출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볼드 벌룬 더비 슈즈입니다 앞 코가 살짝 올라오는 쉐입감에 이름대로 벌룬 앞 코가 또 내 코 늘릴 거지 해봐 누구냐 너? 와이드한 팬츠랑 매칭해서 앞코 빼꼼하면 정말 귀여워요 더비가 꼭 포멀한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캐주얼룩, 갬성룩 좋아하시는 분들 요 스타일 추천 아웃솔은 러브솔로 내구성 챙겨줬고 굽은 4.2cm로 자, 스윙감은 말이야 굽에서 오는 거야 요 더비는 발블로에게 강추하는데요 앞 코가 넓은 편이어서 스토커즈 대표 발블로인 궁집자님도 신었을 때 착용감이 좋다고 했거든요 얘는 아쉽게도 하루 특가 기간이 끝났지만 그래도 30% 어디야 앞 코가 볼드한 만큼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의 팬츠랑 매칭해주면 좋고 확실히 포멀함을 많이 덜어준 더비 슈즈라 요런 캐주얼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더비 마지막 제품은 더블 레이어드 솔 더비입니다 앞 코가 살짝 올라오면서 새 제품 중 확실히 좀 볼드한 쉐입감으로 요 제품은 아웃솔이 포인트 아웃솔은 러브 워커솔로 워커 투박한 감성이 느껴지는데 아웃솔이 통으로 된 게 아니라 나눠진 스타일 청쾌한 무드도 함께 느껴져서 힙 캐주얼한 룩에 신어주면 찰떡일 더비 슈즈에요 게다가 굽은 무려 6cm? 이거 신으면 마 자신감이 어깨 그냥 화면 끝까지 넓혀 요렇게 포인트 되는 신발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불프 구간에 현명한 소비 해보시는 거죠 요런 청쾌한 슈즈는 맥시한 스타일 와박 루즈하고 길고 그런 팬츠랑 매칭했을 때 슈즈 밑창 덕분에 볼드함 뽐낼 수 있을 거고 살짝 투박한 감성을 살려서 요런 루즈한 카구 팬츠랑 잘 어울리는데 확실히 스니커즈와 매치할 때와 또 다른 매력이죠 부츠도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두 제품 준비했지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비교해볼게요 먼저 미니멀 스퀘어토 집업 부츠입니다 전체적으로 날렵한 쉐입에 앞코가 플랫하게 빠져주는 세미 스퀘어토로 깔끔하면서 섹시미가 있는 부츠 아웃솔에는 러버솔을 사용하여 내구성 챙겨주면서 뒷굽에 미끄러운 방지 패드 보강도 뒤로 자빠질 일 없습니다 힐은 3.7cm로 적당하게 키높이도 챙겼고요 지퍼 달린 부츠는 지퍼 감이 중요한데 스무스하면서 묵직하게 쭉 올라가면서 발목도 너무 불편하지 않게 잡아줍니다 요런 부츠 스타일은 말이야 힘 빡 좀 줘야 되는 날 얼죽호 하는 날 고른데 딱이거든 올해 좀 힘 줘야 돼? 그럼 하루 특가 놓치지 마 얼죽호 힘 빡 주는 날 팬츠가 자연스레 부츠를 덮어줘서 너무 부담스럽진 않대 잘 빠진 부츠 그거 예쁘다 그리고 얼어 죽어도 무스탕파 있어 있어 거기엔 부츠 신어줘야지 다음은 더블 레이어드 솔 첼시 부츠 이전에 보신 더블 레이어드 솔 더비의 부츠 버전이에요 적당한 톤을 비해 볼드하면서 앞구가 살짝 올라오는 쉐입으로 이전에 보신 더비와 마찬가지로 아웃솔에는 러버 워커솔로 나누어진 스타일입니다 더비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라인이 매끄럽게 빠져주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있었어요 요 제품 또한 6cm 국으로 나도 신선한 공기 맛볼 수 있다 발목은 밴딩 처리로 들어가줬는데 적당하게 발목 잡아주면서 뒷고리까지 있어 신고 벗기도 편했습니다 더비랑 부츠 무드 차이가 살짝 있었기 때문에 요 제품이 관심이 있다면 하루 특강 참고하세요 은근 깔끔 갬성룩에도 슈즈에 포인트를 준다는 느낌으로 매치해줄 수 있고 확실히 볼드한 맛이 있다 보니 루즈한 실루엣에 팬 저 입었을 때 딱 곱창 쥔는 요 갬성이 좀 맛있거든 마지막은 벌룬토 스웨이드 처커 부츠입니다 겨울이니까 내 취향 반영 좀 해서 스웨이드도 챙겨왔지 스웨드를 사용한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 자글자글한 질감 덕분에 시각적으로도 따뜻해 보이고 구들 탄탄한 소재감으로 신고 벗을 때 힘겨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드하면서 앞코가 살짝 올라와주는 쉐입으로 뽀짝 볼드한 맛의 처커 부츠에요 반깔에 인솔이 깔려있어 처커감 좋았고 아웃솔에는 에바 러버스를 사용해 처커감이 가볍더라고 요게 딱 크림 컬러로 들어가져서 스웨이드 슈즈인데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맛 부담스럽지 않게 미드 탑으로 올라와주고 3cm 9으로 적당하게 키피도 챙겨줬어요 베이지 단일 컬러로 나왔는데 누랑귀가 많이 빠져줘서 활용도 좋은 베이지 컬러입니다 얘도 할인 특가 가격이 6만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좀 이런 포인트 되는 슈즈 할인가로 사봐 찍먹해보기 좋다 요런 스웨이드 부츠 어려움 말고 FW 시즌 흑청 생지대님 발막한 룩에 딱 혹은 클래식한 맛 살려서 퍼티그 팬츠 코디에 좀 캐주얼 감성 한 스푼 넣어주셔도 좋아요 서컬스 전체적인 슈즈 사이즈 추천은 민 디터님께서는 280평소 신는데 그대로 280을 가셨거든요 혹시라도 슈즈가 좀 클 경우 인솔을 넣어주셔서 좀 피팅감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사이즈 문의는 브랜드 측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피렌체 아틀리에서는 하프 인솔과 밸런스 인솔 자체 제작해서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편안한 착화감, 사이즈 조절 혹은 키높이 효과를 놓칠 수 없다면 이거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세컨드 아틀리에 가죽 시즌 6종의 리뷰와 더불어 무신사 블랙파이데이 전 기간 동안 피렌체 아틀리에의 베이징 라인 주문 제작 전 상품까지 4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피렌체 아틀리에 슈즈 리뷰를 해봤는데요 비록 제가 연말 모임 뭐 데이트룩으로 추천드리긴 했지만 그냥 평소에도 두루두루 신을 수 있는 슈즈들이니까 볼프 기간 하루 특가 놓치지 마세요 요게 핵심이야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매해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할인 정보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